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삐또 없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평소에 여러분들 의문을 갖고 있었던 부분들을 한 번 더 전부 다 검증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기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확실한 것만 하고 있는 동안 잘 챙겨 먹고 조직이 관료화하고 최종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기술에 무지하고 이런 이야기가 참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기자가 묻지 않습니까? 아니 삼성전자 반도체를 20년간 다루는 엔지니어가 5만 원대 삼성전자를 위해 더 사지 않습니까? 그럼 8만 원대 구입한 거하고 합치게 되면 평균 매입당가를 상당히 낮출 수가 있는데 그 엔지니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잘못하면 회사가 인텔콜이 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외부 사람들이 조직이 볼 수 없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저는 놀라지 않았는데 이것처럼 적나라한 이야기 없지 않습니까? 현업에 있는 사람이 잘못하면 인텔콜아지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만 원대에 여러분들 구입한 주식을 갖고 있지만 더 이상 돈을 회사에 넣을 생각이 없습니다. 장기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삼성 내부의 엔지니어가 삼성전자의 장기 투자에 대해서 대단히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가 여기 나온 겁니다. 이런 방송 내에 보내는 것에 대해서 불만 가지신 분도 많습니다. 여기에 L이란 분은 기업이란 것이 호경기 불경기를 온몸으로 감내하며 성장하고 쇠퇴하는 법입니다. 불경기에 악영향을 주는 언론 보도는 기업의 치명적인 법인데 요즘 조선일보의 삼성 보도는 매우 악이 지기고 역절질로 보입니다. 넘어지려는 아이의 손을 잡아줘야지 등을 밀어버리는 짓 뭔가 중국의 약진과 교차 보도해야 되는 게 아주 추악합니다. 공 박사까지 그렇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분 판단하고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삼성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대다수 국내 언론들은 광고주로서의 이름 삼성의 영향 때문에 대부분 사실 보도를 안 하는 겁니다. 문제가 터질 때까지. 삼성과 동화가 여러분들 삼성전자의 내부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할 때는 병환이 상당히 깊었기 때문에 보도가 되는 겁니다. 광고주는 돈을 쥐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엔티한 보도를 웬만하여서 내보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삼성은 기본적으로 언론 관리에 굉장히 능한 기업입니다. 이게 삼성 보면서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위에서 까라면 까야지 무엇 하려고 쓸데없이 새로운 이상한 짓을 시도하냐. 이것은 한국 사회의 뿌리가 아주 깊게 박혀있는 문제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근본적인 신앙의 건강 수준이 되는 인식입니다. 이게 국가 정책에서 그대로 영향을 미치죠. 무슨 합리적 토론이 필요하냐. 무슨 과학적 근거가 필요하냐. 그냥 위에서 까라면 그냥 다 까는 거야. 삼성 문제도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발견이 됐지 않습니까. 재무 분야에서 최종적으로 그 프로젝트 안 돼.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거지 뭐라고 밑에서 돼야 될 겁니까. 아니면 목이 날아가겠죠. 누가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할 겁니까. 그래서 한국이란 나라가 이 수준 정도까지 바뀌는 못 가겠구나. 그렇게 한탄하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정책 논의하고 관련된 게 뭐하고 관련된 겁니까. 까라면 까는 거지 왜 잔말이 맞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걸 삼성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또 삼성 문제를 왜 다루냐. 며칠 동안 줄곧 삼성을 다뤘는데 그 이유는 2021년도에 퇴직한 분이 글을 올린 겁니다. 길지 않은 글이지만 삼성전자의 장기 투자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한 번 들여다봐야 될 정보인 겁니다. 그거는 정권사의 애널리스트들이 여러분들 보고서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왜 정권사의 애널리스트도 막연하게 알고 내부에서 일을 안 해봤으니까 그리고 삼성전자에 반하는 그런 여러분들 리포트를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귀한 시간을 투자했을 때 새벽에 이렇게 방송을 함께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정보를 반드시 제시해야 된다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방송의 원칙이기 때문에 정권사 애널리스트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정보가 내부에 있었던 사람이 삼성전자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삼성전자의 주식에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느냐 그것을 여러분 판관을 많은데 대단히 중요한 지름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죠. 이게 핵심입니다. 팀 5팀입니다. 삼성의 언론 프레이로 제대로 된 삼성 이야기를 듣기 어려운 시기에 통찰력 있는 분석과 설명 감사드립니다. 어제 나갔던 삼성전자 내부자 고발에 대한 방송을 보고 오티미님이 남기신 글입니다. 저는 삼성전자 직원으로서 3년 전 퇴사하면서 느낀 부분이 예전히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미래가 어두운 기업입니다. 저는 거의 2014년 15년 무렵에 이미 예견했고 2021년도에 어렵게 삼성을 나왔습니다.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의 시간이 악몽처럼 느껴집니다. 관료화된 조직이자 임원들은 단기 실적과 보신주에 빠져 있습니다. 구조조정을 해야 되고 위로부터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번 구조조정도 아래부터 시행되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게 되면 삼성전자가 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신 투자자분들은 빠른 판단을 내리셔야 될 것입니다. 언론에서 5만 전자 이야기를 하는데 많이 완화된 것이고 4만 원대까지 쭉 빠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이후도 과거의 노키아나 파나소닉 정도가 됐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삼성에는 세계 인류의 제품 라인업이 없습니다. 오래 못 버틸 것 같습니다. 한 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선입견이 있거나 편견이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솔직한 이야기를 접하기는 어려운 세상이 된 겁니다. 3년 전에 삼성을 나온 분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부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동아일보 여러분들 삼성전자 20년자 엔지니어 이야기를 통해서 이미 확인했지만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조조정을 해야 되고 위로부터 구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번 구조조정도 아래부터 행해지게 될 것입니다. 변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변화, 변화, 변화는 말은 쉬운데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인 겁니다.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 이루지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죠. 이번에 완전히 다 노출이 된 겁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업계 사정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하면 일을 좀 잘하는 사람들은 상당수가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치열하게 눈치 보면서 업무 능력도 별로인 사람들이 더 많이 남을 것입니다. 이전에 이미 구조조정을 먼저 했던 조선업계가 딱 그랬습니다. 착한 참한 사람들은 다 나가고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남았습니다. 내부적으로 인사 제대로 그러는 시스템이나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냥 성실한 사람들이 어느 조직이든 책임을 더 많이 지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구조조정 시기가 되면 성실한 사람들이 더 책임을 지고 나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정리가 된 겁니다. 세상 분위기도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보시면 한 분께서 제가 제조업을 운영합니다. 근무 시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납기 맞추려고 철화를 하던 그때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환경이 돼버렸습니다. 나라 정책이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대만 반도체가 일본에 구축한 공장은 그 정도로 공장을 만들려면 한국은 공사기간이 3배 정도 걸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 같으면 삼성전자에 장기 투자 안 할 겁니다. 왜? 다른 좋은 회사들이 세상에 수없이 많으니까. 다른 좋은 회사들이 수없이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 마치 구글 투자를 안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왜? 구글 이름 검색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어떻게 투자합니까? 세상은 넓고 좋은 기업은 많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정리가 되는 거죠. 이런 것은 애널리스트 알 수가 없습니다. 기자들은 더더욱 알 수가 없고. 내부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자 여러분 오늘 3부작 가운데 3부 방송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강구 하나 드리고 그 다음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 다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주에는 아주 최근에 이런 선을 보인 킹덤 북스사의 최신작입니다. 평생 동안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연구해온 김추성 박사가 여러분들 만든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이야기가 힘들지만 중요한 요한계시록을 회제와 함께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이렇게 정리한 책이니까 여러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책이 좀 두텁지만 차근차근 읽어나가시게 되면 그게 부담이 안 될 테니까 책도 아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제가 쓴 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는 대단히 감동적인 구한말의 한국의 근대화에 앞장섰던 미국 성교사들의 일대기를 총정리한 책입니다. 이 책 보시게 되면 많은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날 대구의 동산병원 개명대 이화여대 세브란스 이런 데가 다 의료 성교사들의 도움으로 일어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애리조나 답사기는 와일드웨스트 미국 서부의 여러분들 대표적인 이런 탕광이라든지 도전인정신의 대표적인 주인 애리조나를 차근차근 답사한 그런 기록을 정리한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